디스 이즈 럭노베이션 스트롱과 스테게더 럭타임 팀 매치 B형의 남자 뜨거운 남자 하아입니다 소리질러 네 안녕하세요 달사벳 세리 B형 여자입니다 B형 파이팅 우리 또 B형의 피를 가지신 분들도 욱하고 뛰시다가 중간에 체력 고갈로 인해서 완주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하기 싫다고 마음 바뀌면 곤란합니다 마라톤 하면 B형이죠 응원도 정말 열심히 하고요 열정 많은 친구들이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완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라톤만 한다고 뛰기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서로 공유하시고 화합하시고 또 친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헌혈 기부도 잊지 마세요 2014 뉴레인 서울 화이팅!